국가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총리 한덕수 헤라부장관 이상민을 즉각 파멸하라. 국가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다.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청장 김경호를 즉각 파멸하라. 국가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다.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군총장 박의영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다. 김경호를 당장 듣다봐라. 국가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다. 저들을 파멸할 자격조차 없고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은 당장 퇴장하라. 마지막으로 빌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다음 하나는 빌네요. 박수는 국민의 목소리다. 시지마세요. 마지막으로 빌려с터기